짠짜자자자 짠짠 어둠을 뚫고 추석열차야 가자 안녕하세요 가수 박진도 인사드립니다 정말 올해는 너무나 무더위도 더웠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꼭 추석 명절은 돌아옵니다 그래도 시름 다 잊어버리고 달래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팬가족 여러분들 큰 누님 작은 누님 큰 형님 작은 형님 박진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